안녕하세요. IFBB 프로 이건승이라고 합니다. IFBB라는 단체는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단체, 유명한 단체라고 생각해서 IFBB 프로 타이틀을 따려고 노력했습니다. 그래도 이제 저희 광주라는 지역에서는 피지크 프로라는 게 저밖에 없으니까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이 단체를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이제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대회라고 생각해서 이 단체를 선택했습니다. 이런 프로쇼 목적은 제 자신의 한계점을 조금 더 돌파해보죠. 상대방을 이기는 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제가 지금 사이즈가 작고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발걸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최고잖아요.